어디 가는 건데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림자 나라에 간 얘기 알아? 아니? 뭔데? 한 남자가 그림자 나라에 갔는데 다들 그림자들이어서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더라 그래서? 그래서 그 남자는 혼자 외로웠다 그래 끝이야 왜? 그냥 재밌어서 뭐? 나 처음에 너 무지 이상한 아이인 줄 알았다 잘 웃지도 않고 맨날 혼자 다니고 사회에 불만이 되게 많은 아이인 줄 알았어 내가 볼 땐 너한테 친구가 필요해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거 없잖아 안 그래?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친구 만드는 법 알려줄까? 무지 쉬워 서로에게 한 발자국만 다가서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한 사람만 다가서면 안 되고 봐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차곡차곡 쌓여야 친구가 되는 거지 오른발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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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거라며 자식으로 Silver 삼 Portland 하ont sol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넌 꿈이 뭐야? 글쎄야. 나도 잠이나 잘까? 너처럼 꿈 좀 꾸게. 참, 찾으려던 사람은 찾았어? 어. 누군데? 아버지?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? 만나보니까 어때? 모르겠어. 처음엔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. 어떤 사람인지, 내가 그 사람에 뭘 닮았는지...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. 그런데? 글쎄. 날 전혀 기억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... 기억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. 내가 그 사람이 미운 건가? 박진아, 그 사람이 미운 건가?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가 있다는 건 좋은 거야. 살아계시다면. 학생들에게. 그녀. 내가. 그 사람인지 구성이 있었나?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?